해양레포츠 홀통은 내륙에서 폭 400미터로 유리벽목처럼 생긴 조그마한 길을 지나야 하는 곳인데요. 지도에서 보면 긴 벽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래와 얕은 수심으로 아주 명한데요. 해양레포츠를 즐기기는 아주 그만이고요. 마침 이번 주까지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멋진 해성들이 그림처럼 서 있어서 포인트를 잘 찾는다면 멋진 해넘이도 함께 볼 수 있겠죠. 네, 홀통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뜻일까요? 네, 해변 가운데 홀로 튀어나와 있는 묻이 있어 홀트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가 홀통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즐길 홀, 감성의 통이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호리병 모양처럼 이렇게 쭉 삐죽하게 튀어나온 땅인데요. 양쪽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서면 이렇게 바람이 드나드는 곳으로 이렇게 바람의 바다라는 별명도 함께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버섯 모양으로 좀 생긴 것 같기도 했었는데 홀통 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현경면 홀통 해수욕장에서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19일까지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렇게 황토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네, 해양 체험교실은 윈드서핑 그리고 또 카이트 날리기, 딩기요트 등의 해양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심폐소생술 그리고 또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하기 위한 생존수용법 등 다양한 교육들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체험교육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그리고 또 해양레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체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항상 걷기 좋은 길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좋은 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혹시 무한낙지길이 어딘지 아세요? 아, 무한낙지가 유명한 건 아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열의 아홉은 읍내에 있는 낙지 골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해안길을 따라 바다를 곁에 두고 이렇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 이 길이 바로 진짜 낙지길입니다. 이 낙지길이 해제면 생태 갯벌랜드 무란마을에서 시작해서 홀통해변으로 이어진 한 7.1km 구간인데요. 갯벌 습지 보호지역과 이렇게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서 무한과 또한 무한에 가면 갯벌, 황토, 생태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기에도 사람의 향기까지 느끼고 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네, 무한 생태 갯벌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체험이 가능할까요? 네, 람사르 습지 갯벌 돌입공원 1호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인데요. 무한 생태 갯벌랜드에서 다양한 체험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갯벌 과학관에서는 공룡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온 개와 낙지 등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녀도 함께 즐기면서 또 개와 낙지, 짱뚱어까지 이렇게 직접 잡아보는 어떤 체험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또 캠핑장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 생태 갯벌랜드 입장료가 있는데요. 이 입장료가 무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료를 제외하면 가성비 갑의 어떤 여행 코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이렇게 또 늦은 오후에 또 해안을 따라서 붉은 노을빛을 또 이렇게 번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오토 캠핑장에서 그 노을빛을 바라보는 여행 계획해서 다녀본다면 더욱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